첫 번째로 허락 없이 옮겨도 절도랍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학교폭력예방퀴즈를 만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여성청소년 개장을 하시던 유경희 경감님께서 내용 검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중에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개념 없이 절도를 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절도라는 게 자전거를 CCTV에 자전거가 놓여 있었는데 거의 닿지도 못할 고물 자전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고물 자전거를 애가 다른 곳으로 약 50미터 정도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를 옮겼는데 그게 CCTV에 잡혔고 그래서 이것은 절도다 해가지고 그 전에 애가 또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소년원에 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허락 없이 옮겨도 절도다. 두 번째는 주었다며 가는 길 가다가 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다든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농담 삼아서 학습지도 만들었는데 아 이게 나에게 착하게 살았다고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져간다. 또는 휴대폰이 분실된 휴대폰의 경우에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 주인이 이제 알고서 나중에 그런데 얘가 가져가서 얘가 이거를 꺼놨습니다. 휴대폰을 그냥 켜뒀어야 되는데 꺼놨다가 이제 하룬가 지나고서 전화를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기를 휴대폰을 전달을 해주고도 이 아이는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왜 꺼놨느냐. 너 이거 가지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 그런 사건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천호중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그 한 애가 아침에 등교길에 급한 나머지 지각을 하게 될 위기에 있으니까 학교 앞에 그냥 자전거를 놔두고 그거를 잠그지도 못하고 등교를 했는데 학교길에 가보니까 이제 없더라는 거죠. 자전거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큰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학년 사안 담당을 맡고 있었을 때라서 자전거의 모양새 검정색이고 안장 뒤축이 약간 뜯어져 있고 자전거의 종류는 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러이러한 자전거를 보거나 이동하는 걸 본 사람은 즉시 선생님에게 신고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뭐 그때 수업을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하느라고 페이스북 애들이 거의 저의 페이스북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리고는 거의 뭐 5분도 안 돼서 저한테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 안 오겠는데 사실은 제가 걔를 놀라게 해주려고 픽시 자전거 제가 집에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어요. 내일 돌려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이 평상시 품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즉시 좀 눈치를 챘어요. 이건 절도의 의사가 있는 거다. 그런데 뭐 이 도둑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둑은 잡는 게 아니라 쫓는 거다 이랬죠. 그래서 그래 또 절도를 잡으면 참 뒷처리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도둑놈하고 같은 공간에 산다는 건 애들로서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자양고등학교에서 절도범을 교실에 있는 고급 옷을 가져갔던 애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서로 피찰하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이해한다고 하고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절도행위 교실 개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자리를 옮기는 것도 절도다라는 걸 교육자료를 해서 옮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옆에서 망을 봐줘도 절도다. 이거는 역시 면목고등학교 사례인데 중랑경찰서에서 전체 와서 CCTV를 좀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CCTV를 열람을 했는데 두 아이가 아파트에 있던 한 아이가 올라가서 아파트 올라가서 4층인가 되는 자전거를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밑에서 1층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전거를 갖고 내려와서 그 아이 자전거를 직접 가지고 내려온 아이가 그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CCTV에 애가 그 당시에 한 팔에 녹색으로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특징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두 아이가 다 혐의를 쓰게 됐는데 그 밑에서 1층에 있던 아이도 경찰은 이건 망을 본 거 CCTV를 학부모에게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기다린 것 같으냐 두리번거리지 않느냐 이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냥 그 부모님들이 아연실색하고 아이고 그래서 또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신규나 저경력 선생님들께서는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갈등을 많이 하실 텐데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지식, 그런 법률 정보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은 누구일까? 최적의 기관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는 개념 없다. 넌 도대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뭘 배웠냐 이런 얘기 이제 우리 접자. 어머니 아버님들도 바쁘고 애들 교육시키기 힘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도 개념송 만들고 또 여전히 이선 선생님께서 멋지게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인성교육도 잔소리로 하면 싫어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 춘고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재미있게 남의 소홍아 남의 거 둠치는 걸 절도라 해요. 여기 이선 선생님 노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수시로 들려주시고 이거 절도 개념송 이거는 유인물인데 이거 예쁘게 칼라 출력해서 교실 뒤에 잘 보이는데 교실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 상단에 코팅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